시내버스에서 금지되지 않은 걸 고르시오 1번 술을 마시고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행위 2번 버스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마지막 3번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승객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동을 하는 행위 이것도 금지이긴 한데 이게 마지막이면 안 되는데? 정답이 없지? 아쉽게도 정답이 있어 있다고? 답은 바로 3번이야 이런 허점을 발견하고 두 팔을 걷고 나선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야 교통위원회는 서울시민에게 편리한 교통수단과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도시교통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, 감독,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방금과 같은 문제를 찾아내 바꾸는 게 교통위원회의 역할이기도 하지 대학생인 해민 씨는 친구를 만나러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던 버스가 오고 마침 좌석이 널널했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있는데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한 남자가 성인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심지어 소리가 들려 더 소름 끼치는 건 해민 씨가 보자 눈이 마주쳤다는 거야 아 소름 끼쳐 어 그건 그냥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? 실제로 했어 근데 돌아오는 답이 황당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던 거야 에? 그래서 그 남자는 따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어 아 이게 법의 허점이다 진짜 철도안전법에는 성적 수치심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어 있는데 운수사업법에만 따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거야 아 이건 빨리빨리 움직여서 얼른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 나중에 큰 문제 발생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잖아 그래서 이번 교통위원회에서 이것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의무가 신설이 됐어 아 진짜 다행이다 아 그래도 보완은 해 가야겠지만 금지할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는 것에 의의가 있어 버스만큼 여전히 우리 삶과 밀접하게 다리가 되어주는 교통수단은 잘 없을 거야 정말 매일 타는 분들도 계시고 그만큼 정말 중요해 이번 건뿐만 아니라 버스는 매번 교통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핫 이슈야 버스에 대해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자 우리 버스 중공형제와 지금의 구조 속에서 좀 변화에 대한 필요성의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보여주셔야 됩니다 음 변화 의지를 요구하시는구나 말 버스가 지금 실질적으로 기사 구하기가 되게 어렵다 현실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점이 사라진 이유가 뭐며 음 버스 기사님도 힘들지 교통위원회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조례 개정안도 발의했어 핵심 내용이 어떤 거야? 장애인 콜택시 등의 운행 전 음주 측정 의무화를 조례에 담은 거야 진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쇄쇄하게 잘 잡아내신다 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도 마련을 했어 고령 운전자분들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재교육 등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해서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거야 이렇게 이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이번 제322회 임시회에서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했어 제322회 교통위원회 상임위설은 여기까지야 그럼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